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H&C 에어소프트에서 제작비와 제품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오늘 리얼리뷰는 아레스트에서 제작한 TTI 존리 글록 34 컨뱃마스터 스틸 패키지입니다. ~! 파란글록 34는 영화 존윅에서 나오면서 엄청 인기를 얻었는데 그동안 수많은 제조사에서 컨버전 킷이 나왔었잖아요. 영화가 워낙 성공하기도 했고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옵션 제조사에서는 한 번쯤 만들어본 제품이라고 할수있지. RST에서는 지난번에 출시했던 알루미늄 컨버전 킷 이후로 이번 제품인 스틸패키지로 새로 출시가 되었어. 야 근데 이게 손맛이 괜찮더라고. 조닉영화에 나온 타란글록34가 젠3버전이 베이스라서 이 제품도 젠3버전으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블루밍 반동이 좋은거 보고 저도 깜짝 놀라긴 했어요. 마루이 젠3글록34가 구형제품이기 때문에 순종으로도 블루밍이 정말 심심한데 그것때문에 블루밍 유닛과 챔버는 젠4모델용을 이용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호환이 되요? 챔버란 블루밍 유닛은 가다제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장착과 작동이 되도록 미리 가공이 되어있더라고. 나름 고민을 많이 하긴 했구나. 많은 제조사에서 출시되었던 제품인 만큼 제품의 품질이나 완성도 그리고 차별점 등이 있는지 살펴보는것도 포인트가 되겠지. 아레스티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니까 실총에 적용되는 코팅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하더라구요. 실총타란 제품과 동일하게 아레스티에서도 DLC코팅으로 마감을 했어. 질감이 가더킥과는 완전히 다른것 같아요. 색상은 타란테티컬 매트블랙 색상을 재현했다고 하는데 DLC코팅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색상세현은 정말 잘한것 같아요. 아 그래서 표면 질감이 실총에서 보던 그 느낌이구나. 그렇다고 DLC코팅이 완전 만능은 아니야. 코팅표면이 이름그대로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네마모성이 높지만 오래 사용하면 마모가 되기도하고 그리고 오일도포를 하지 않으면 녹이 슬기도 하거든. 관리를 주속적으로 해주긴 해줘야하는구나. 실총발열은 이온본드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PVD코팅의 일종이고 잘 알려진대로 티나이트코팅이지. 그리고 이런 코팅과정중에는 불량도 종종 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분들은 티끌하나 없는 제품을 원하잖아. 그래서 검수가정에서 수많은 부품이 불량품으로 분류되기도 하지. 아 이런 부분들이 제작단가에 반영돼서 전체금액이 올라가게 되는구만. 제품 모서리가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어요. 실총 타란글록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을 타란 본사에 보내면 커스텀을 해주는 작업인데 그래서 기존 글록 슬라이드에 후가공을 하기 때문에 팩토리 사양 슬라이드에 라운드 모서리 일부가 남아있는거지. 야 그런것까지 제안했다고? 각인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고 하더라구요. 각인비율이 잘 맞고 특히 타란 마크 내부의 체험을 면이 아니라 선으로 한 것도 정확하게 잘 제안을 했어요. 아웃발의 각인은 타각인가 보네요. 실총은 젠4까지 타각인데 2총은 젠3이니깐 타각으로 제안했다고 해요. 사이트 보면 이런 사이트가 조준하기가 좋더라구요. 프론트 사이트는 제품에 그린, 레드, 두가지 광섭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총은 그린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우리는 레드로 장착을 해봤어요. 왜? 내 마음이야. 그리고 가늠자는 좌우 조절이 되어서 슈팅매치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컨버전 킷에 포함되어 있는 그립은 가더 제품의 별도의 가공과 스티플 작업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실총 느낌을 최대한 잘 살려서 작업을 한것 같아요. 하이그립을 잡을수 있는 트리거가드 언더컷이나 맥어진 멈치 커팅도 깔끔하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맥엘 조립을 할 때 고정성 때문인지 쉽게 결합이 잘 안되서 고무망치로 세게 쳐서 넣으면 고정 위치가 애매하기도 하고, 특히 고정용 무드나사 멈추는 위치가 얇은 플라스틱이라서 처음 조립할때 정확하게 결합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이런건 맥엘의 나사산을 관통하지 말고 한쪽을 막아두는게 어떨까 싶어. 그리고 익스트랙터는 슬라이드가 전진할때 탄이 들어있는것처럼 움직이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작은 부품수가 늘어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특한 기믹이기 때문에 장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탄창범퍼는 기존에 나오던 제품들은 가스충전할때 불편했는데 이건 손으로 쉽게 움직여서 되게 편하더라구요. 하지만 비빗한 하단돌기에 걸리는 부분때문에 결합폼을 넓게 파서 약간 덜렁거리기도 하는데 이건 호불호가 조금 있을것 같아요. 그래도 플라스틱은 리로딩할때 맥어진 범퍼가 항상 분리되는데 이건 분리되지않고 단단하게 고정은 되어있더라구요. 이제 용량체크를 해볼텐데요. 아무래도 스틸슬라이드인 만큼 순정매거진과 프로잎매거진 두가지의 용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순정보다는 용량이 큰 프로잎매거진이 100발 정도로 발사수가 한참 많은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틸슬라이드인 만큼 퍼프디노보다는 화이트가스나 레드가스에 프로잎매거진을 사용하면 효율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컨버성킥 글록이 포함되어 있어서 글록에서 부품을 많이 뽑아쓰는줄 알았는데, 쓰는게 몇개 없네요? 대부분의 부품이 포함되어있고, 하부프레임에서는 트리거그룹과 해머그룹, 매거진캐치만 필요한정도이고, 상부에서는 포포콤브만 필요하더라구요. 젠3 글록34는 확장형 슬라이드스톡과 탄창멈치가 특징인데, 마루이 글록34 젠3모델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현명한 해법을 찾은걸수도있지. 아웃바렐도 젠4처럼 날개구조가 있네요? 보통 아웃바렐 가공을 할때 선반에서 1차 가공을 한다며, MCT에서 2차 가공을 하게되는데, 날개구조때문에 실총과 같은 형태로 가져갈수가 없어. 그래서 타란글록처럼 슬라이드에 구멍이 있는 제품들은 슬라이드가 후퇴되었을때 리얼리티를 해치는 부분이기도 하지. 하지만 이 제품은 RST에서 버전2로 나오는 제품처럼 어느정도 리얼리티를 살릴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슬라이드가 오픈되어있는 상태에서도 크게 어색함이 없는것같아요. 근데 젠3 하부에 어떻게 젠4 블루백유닛이랑 챔버를 사용한건지 궁금하네요. 젠3에서 젠4로 변경이 되면서 블루백실린더의 지름이 커졌는데, 그것때문에 구조적으로 변화가 제법 있었어요. 블루백유닛과 챔버는 그냥 장착할수 있도록 미리 선가공이 되어있더라구요. 다만 제품에 포함되어있는 카본 백플레이트는 간섭부에 가공이 되어있지 않아서, 처음 결합하고 슬라이드 분해시 트릭어바에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조립전에 미리 줄로 다듬어주는게 좋을것같아요. 리콜스프링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런 형태를 리프 리콜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스프링이 압축되었을때 두께가 얇아서 좁은 공간에 강한 탄성을 줄 때 주로 사용하지. 이 제품에는 리프스프링이 세팅된 전용 리콜 가이드가 포함되어있는데, 슬라이드가 더이상 후퇴되지 않도록 간격이 조정된거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리콜스프링 가이드와 가이드셋을 사용하면 작동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요. 테스트사격을 해보니 작동이 잘 되도록 스프링장력이 세팅이 잘 되어있어서 굳이 다른 스프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을것 같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 제품은 스틸슬라이드이지만 다같은 스틸은 아니야. 스틸이면 스틸이지 뭐 또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에어소프트건에 사용하는 스틸소재는 쾌삭강이라고 해서 이름그대로 빠르게 가공할수있는 소재를 사용해요. 그런데 RST 제품은 크롬과 몰리브덴이 함유된 SCM440이라는 합공강을 사용했어요. 이 제품은 DLC코팅시 열처리를 해서 로컬의 경도로 50정도까지 맞췄다고 해요. 로컬의 경도 50이면 얼마나 대단한거에요? 슬라이드스톱 내구성 하나는 끝내줄거에요. 이해가 확 되는구만. 마루이 기반이기는 하지만 순종이랑 비교하면 집탄이 조금 아쉽긴 한거 같아요. 스틸슬라이드라서 가스소비량이 많기때문에 탄창냉각이 조금 빠른거 같아요. 냉각부문은 프로인탄창같은 대웅량탄창과 레드가스정도를 사용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수가 있어요. 블루룩 반동은 세팅이 잘된건지 컨버전킷들중에 굉장히 좋은편이더라구요. 반동하나보고 혹하긴 했으니까. 그런데 아쉬운점은 챔버와 아웃바를 결합시 유격이 거의 없어서 내가 따로 챔버에 가공을 하고 조립을 해줬는데 이왕 젠포기반 챔버를 사용할수 있도록 가공이 들어갔으면 이런 부분도 제조사에서 사전에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맞아요. 순종도 챔버고정블록 조립할때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유격까지 없으니까 저는 분해조립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슬라이드 분해레버가 처음 조립했을때 약간 덜렁거리는것도 조금 아쉽더라구요. 분해레버 판스프링을 조금만 펴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알지 못하면 이것때문에 분해를 다시 해야되잖아. 그런 조립할때 필요한 팁까지 사전에 알려주는 세심함까지 더해준다면 더할수 없이 좋겠지. 그리고 프론트사이트는 볼트를 다 잠궈도 흔들려서 와셔를 넣고 조립했잖아요. 그 와셔는 제조사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사표는 RST에서 출시한 조닉2 글록34 컴뱃마스터는 기존 에어소프트건 옵션에서는 보지 못했던 깔끔한 마감과 훌륭한 작동성이 인상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영화 조닉의 인기가 매우 높았고 사편도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챕터4에서도 타란글록이 다시 나올지 모른다니 인기가 더욱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제품이 조닉2에 나왔던 글록을 그대로 재현했다면 일반판 컴뱃마스터 패키지로 나오는 하이폴리시 블랙, 하이폴리시 실버 색상도 추가로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국내 판매금액은 275만원으로 상당히 고가이지만 가공된 가도옵션과 마루의 글록34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부품 필요없이 바로 조립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조립에 필요한 팁은 저희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상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티비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환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긴 하다. 너 한 자루 가지고 싶다며? 아니 난 두 자루 갖고 싶어.